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해설강의 가볼게요. 세계사 해설강의입니다. 1번 문제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지와 함께 같이 보시면 참 좋겠다.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률이 94%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복원된 쿠프의 배가 새로 개장하게 될 방문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파라오가 사후세계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만든 것이다. 자 이후 사후세계를 죽으시는 내세관. 뭐 이런 땡땡 문명이 내세관인데 사후세계를 중시한대. 피라미드가 나와있어. 이집트네?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1번! 미이라를 제작했다. 어머나 정답 1번이네. 끝! 1번이에요. 다음 2번!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신전 나왔다.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 갑골의 전복. 이게 중국 문명. 그죠? 하라파 모헨저도로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라고 하죠. 인더스 문명 보시면 되겠다. 정답 1번. 자 문명사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주세요. 자 가를 볼게요. 셀림 1세 나왔어. 가 국가의 셀림 1세.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났어야 돼. 가 국가 무슨 나라야? 오스만 제국이야. 자 셀림 1세. 그죠? 셀림 1세가 쳐들어오자. 이스마일 1세. 어머나? 이스마일 1세가 있었던 나라 무슨 나라? 사파비. 그죠? 자 이스마일 1세가 빈 호수 군교의 찰디란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스마일 1세의 군대는 마르탄 군병이 주력인 반면 셀림 1세의 군대는 포병이 주력을 잃었다. 총과 대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셀림 1세는 타브리즈까지 점령했다. 결국엔 셀림 1세가 키워듭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스만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중동, 즉 중앙 아시아 쪽 거기 있었던 사파비랑도 싸웠구나. 그죠? 사파비랑도 싸웠구나 보시면 되고 이 오스만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집트 지역까지 가잖아요. 이집트 지역까지 가서 셀림 1세가 모호했는데 거기서 맘루코 왕조를 없애버리고 술탄 칼리프지를 실시했잖아. 맞아? 칼리프에 충고받아왔던 거 기억나니? 이게 공모가 되어 있으면 기억이 나야 돼. 셀림 1세가 뭐였는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업적들은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그쵸? 메우메트 2세부터 셀림 1세 그리고 술레희만 1세 나중에 배우는 셀림 2세까지 보시면 돼요. 자 1번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했다. 우주인들한테 멸망했어. 티무르. 티베트라고 써보냈네. 티무르. 우주인. 다음. 2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어. 사산조 페르시아죠. 사산조 페르시아. 다음. 대부시름의 제도를 운영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부시름의 제도에 따라서 개종 청소년들을 이제 술탄의 친위부대로 만들었으니 그게 예니체리야. 예니체리. 다음. 4번. 군간구제랑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어디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누가 죽으면서? 유스틴이란 수세제가 죽으면서. 다음. 5번. 수사와 사라디스를 연결한다.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오스만 제국 나왔고요. 문제 3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수요거리 쇼. 자 가로 해볼게요. 가. 이가. 이 소스 전투. 아유. 피디님 피자 좋아하세요? 혹시 소스 뿌려드세요? 무슨 소스? 핫소스? 나는 이 소스. 아 죄송해요. 당황스럽죠? 아니 제가 섭쇼에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하잖아. 이 소스 전투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제가 어디야? 메가스터디에 런칭했던 첫 해부터 2년 반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 소스 전투. 이거 뭔데? 알렉산드로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렉산드로스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소스 전투에 있는 다리우스 3세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치? 그럼 다리우스 3세의 이 소스 전투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리시 아닙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에 쳐보시고요. 가오가멜라 전투에서 쳐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페리세폴리스를 점령했다. 순서대로 여기 있는 마케도니아가 이 소스, 가오가멜라, 페리세폴리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아케메네스 왕조 3... 아니 있었던 이 다리우스 3세를 결국 이겼죠.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정군을 지원했던 코린토스 동맹의 대표들은 사절단을 파기 위해서 승리를 축하했다. 이후에 알렉산드로스는 원정군을 이끌어서 남아있고 페리시아 통치의 부리만을 품고 있던 이집트의 인원을 이집트로 확보했다. 등등등 동방원정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정답은 알렉산드리아. 그죠? 자 1번 크리스토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밀라노 침묵을 통해서 누가? 콘스탄티누스가. 다음 2번 도편추방지를 마련했다. 클레이스테네스죠. 그죠? 클레이스테네스. 솔페... 맞잖아? 다음 3번. 악티오메지네스 승리했다.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옥타. 다음 3번. 4번. 1차 산두정치를 주도했다. 카이사를.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알렉산드로스입니다.